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로직 엔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전 커리큘럼 영상에서 로직 엔제의 위치, 역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 쌤이 이 OT 시작하기 전에 PM한테 물어봤어. 이번 로직 엔제 OT는 간결하게 촬영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PD님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면 저는 OT 안 볼 것 같은데요? 왜 안 봐요? 그냥 로직 엔제, 로직이야 강사들마다 이름이 바뀌겠지만 엔제면 당연히 문제 엄청나게 많은 교재를 갖고 수업하는 문제풀이 강자 아닐까요? 애들이 그 정도는 다 알지 않나요? 교재 받아보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홈페이지 쭉 읽어보고 하면 다 알 것 같은데요. 내가 PD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우리 수험생들이. 라고 했더니 정말로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혹시라도 이 로직 엔제의 OT를 보는 분들은 수강평에 봤다고 인증을 정해줘. 우리 PD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우유로 많이 본다니까, OT를. 정말로. 아, 진짜라고요. 우리 PD님이 안 믿는 표정이야. 시작해볼게. 길게 하진 않을 거야. 로직 엔제의 첫 번째, 수험생의 덕목. 열심보다는 꾸준한. 우리는 수험생들이 수능 때 만점을 목표해서 열심히 1년 동안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었어. 근데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시 되는 건 나의 일주일에 한 달의 학습의 루틴을 잡아야 돼. 그래야 빼먹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 쌤은 여러분들이 후반전에, 하반기 때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 매일매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엔제의 역할부터 먼저 쌤이 설명해 볼게. 쌤뿐만 아니라 과목을 막론하고 모든 과목의 엔제는 주제별 총정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후반전이니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문제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 자료 분석을 위한 킬로로직. 킬로로직은 쌤이 얘기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야.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한 풀이법, 킬로로직을 응용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쌤이 알려준 방식이 100% 아름답게 다 안 먹히거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요리제를 끼워 맞춰보고 경험을 쌓아봐야 되거든.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경험적 짓을 쌓아야 한다. 엔제의 역할은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제별 총정리. 그 주제가 기본 문항이냐 또는 핵심 문항이냐 신유형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엔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로직 엔제, 과탐에서 엔제의 역할이라고 쌤은 생각해. 그래서 혹여라도 로직 엔제가 무엇을 하는 강좌와 교제야? 라고 궁금했다면 이 슬라이드 한 페이지로 끝난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강을 하시면 돼. 소스는 과거 기출, 과거 EBS, 올해 신상 기출 6평까지야. 그럼 쌤, 7월하고 9평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 교제가 6월 말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완성과 6평 이후에 나오는 신상 기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 3 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올해 EBS 수특, 올해 EBS 파이널 모고 그리고 3주 특강의 비영계 교제까지 포함하여 필요한 문제의 변형들을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교제는 이렇게 생겼어. 홈페이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이 되는데 파트 1은 실전 N이라는 제목을 붙여놨고 여기는 186문제가 들어있어. 이거는 쌤이 강의용 문제로 제작을 한 거야. 파트 2는 클리닉 N이라고 해서 446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파트 1과 매칭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기본 문항, 중킬러, 킬러에 대한 걸 골고루 넣어놨어. 그래서 총 632문제. 모든 문제는 자작 문제야. 그대로 기출을 쓰거나 EBS 문제를 쓰지 않아. N제이기 때문에. 강의 촬영은 쌤이 1, 2, 5단원을 6월달에 스튜디오 촬영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 걸쳐서 4단원, 유전단원을 스튜디오로 촬영을 할 거야. 그리고 3단원은 8월달에 쌤이 현장에서 로징앤제가 개강을 하는데 현장 촬영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9월 5평전에 완강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인강을 활용해 로직앤제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현강을 듣는 친구들은 8월부터 진행을 하겠지. 그래서 현강에서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수능 전까지 진행을 하는 걸 계획으로 잡고 있고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본인의 공부량에 맞춰서 하되 잠재쌤이 수강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참고해봐. 추천학습법 매일매일 학습한다는 전제 하에 로직앤제 즉 주제별 총정리는 주 3일을 듣길 바래. 주 3일은 하루에 한강씩 듣는 거야. 한강 듣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쌤은 개인적으로 후반전에는 매일매일 모든 감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 3일 하루에 한강씩 그래서 12주 계획으로 학습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행을 할 것이 실전모의고사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친구들은 주 3일 하루에 한 회씩 모의고사 훈련을 병행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설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얼마나 풀면 돼요? 어느 시점에서? 라고 하는 것은 쌤이 캐스트로 사설모의고사 활용 가이드라는 영상을 찍었어. 그걸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려는 마음은 쉽게 전염된다. 후반전이 되게 되면 특히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유전이 어렵기 때문에 유전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거의 건들지 못하고 끝나는 문제가 있어. 가계도. 또는 매우 어려운 돌연변인 문제. 유전의 어떤 특정 문제들의 경우에 나중에는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안 보게 되고 그리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건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매번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버리자라는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쌤은 근데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되 포기를 하지 말고 내가 가계도가 맨날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건들지 못한다면 최소한 가계도의 우열 상반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20%, 30%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답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 그냥 포기해서 백지상태에서 찍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맞출 확률을 높여보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린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고. 최소한 9평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9평 이후에 파이널 시기 때 필요한 포인트들을 쌤이 보통 수강평에서 학생들 상담 고민도 댓글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상담 상황들을 분위기를 보고 9평 이후에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캐스트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학습 계획을 잘 짜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모든 감옥을 보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후반전 체력관리 잘하시고 로직앤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대화 화이팅! 그 분야에red 지휘бу oc DM anti